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 하닷씨! 네, 좋다, 에이스. 카테고리가 동물, 인물, 사물, 스포츠, 음식, 감정, 자연, 신체부위 있거든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형님, 신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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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부위. 신체부위 여러분. 자, 시, 시작! 코, 입, 가슴, 혓바닥, 입술, 인중, 미안. 입술, 뽀뽀, 혓바닥, 볼, 볼 따구, 뺨, 이, 잇몸, 어금니, 가량이, 뭐야, 귀, 귀, 인중, 관자놀이, 미간, 눈꼽,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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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만 빼구 달 Afghanistan. 코코 billions에 단익한, 코코 sank doc欲, 입, 아유. 다음은 목잔, 목잔, 아유. 목잔.. 아니야, 뭐야. ACTAK Radioions alumni! 아, 앉아ир diabetes! 자, 하나만 첫째, 하나! 하나 입니다, 하나. 아, 어렵네. 자, 다음, 봉준팀. 우리 바비, 광위. 바비, 광 노래. 1등병이죠? 하나만 쳤죠 하나 하나입니다 하나 다음 봉쥬팀 바비광이 바비광이 3을 시작 림세팅 잘한다 촛불 풍선 야 이거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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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물인데 오줌이 뭐냐 이게 뭐야 선풍기 에어컨 전화기 방하기 핸드폰 핸드폰 뭐 이렇게 잘해 야 진짜 잘한다 저기 봐서 뺏겠지 뭐야 그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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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아 이게 뭐야 사진 액자 크림, 패스! 하회탈! 하회탈! 아, 잘한다! 너무너무! 지금 춤으로 다섯 개! 어머!